이거 다 잘해. 3팡이 서서는. 오케이, 7점. 오케이. 1대0. 오케이, 1대1. 우와. 우와. 오케이, 3대3. 오케이. 우와. 저 이거 위치 가운데 맞아? 오케이, 8대3. 바로 이기고요. 이제부터 두 판을 역전승해야 빅잼이니까.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. 이겨도 되나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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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. 둘씩 가야 된다, 둘씩 가야 된다. 못 가, 못 가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끝. 1대1. 갈게요. 매너게임. 악수 한 번만 더 하죠. 아. 오케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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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카메라 때문에. 자, 한 점 남았습니다. 매치 포인트. 자, 한 점 남았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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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우. 네, 이번 종목은 뭐죠? 배스킷볼. 네, 배스킷볼이고요. 같은 시간에 많이 냈느냐 맞죠? 네. 페어플레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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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아까 뭐 옆에서 막 치고 말하고 장난 아니더라고 와 아니 이거 고장 났어 이거 150점인데 103점이네 이번 종목은? 다트! 네 다트인데요 다트 자신 있으신가요? 항상 자신 있죠 아 좀 줄이는 거 오 뭐야 파이팅 파이팅 우와 아깝다. 진짜 아깝다. 그럼 나는 4라도 맞춰야 되네? 5나? 이겼다. 맞지? 이겼지? 이번에는 좀 번외의 경기죠. 우와. 와 이걸 못 깨지는 소리 났는데? 우와. 마지막이네요. 이겼다. 볼링. 근데 사실 용미씨가 약간 볼링을 취미로 좀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. 저 볼링 좋아하죠. 저는 이제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약간 점수를 한 10점만이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. 10점 오케이. 잘 부탁드려요. 오케이. 파이팅!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! 그러니까 Ganzeade!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! 파이팅! 아 나이스! 파이팅 파이팅! 파이팅 파이팅! 파이팅 파이팅! 아 아 iteration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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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 선택에 Patch 아 까비 저 가운데 핀이 은근히 부담스럽거든요 나이스 와 들어갔다 나이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중요해 중요해 세븐 에잇 일직선으로 스페어 치면 저 이렇게 저는 볼링을 명태형에게 져줬다 다트 제외하고 전부 다 주셨는데 이거 이겼는데 이거 이겼어요 10점 페널티를 준 게 좀 찝찝하긴 하지만 근데 당연히 받아야 했다고 생각하고 딱 10점을 주고 딱 동점이나 11점 정도로 이기려고 이제 조절을 했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쳤는데도 결국에 핸디 빼고는 못 이긴 게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시작 한 번만 찍을까요 왜요? 그냥 찍고 싶어서 싫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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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하나 둘 그거 하지 마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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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glass keine amb 그라 다 잘해